하이 에브리원. 안녕하세요.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은 보니까요. 셸 쇼크 크랍스라고 되어 있는데 셸은 이제 조개껍질이죠. 이게 이 크랍, 개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헐미 크랍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이거를 놀랬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? 근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뭔가 이게 자연적인 이런 이제 동물이 있는데 그 뒤에 이거는 마치 바닷가에서 보는 생활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했어요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자, 사진작가인 션 밀러 씨는요. 이 헐미 크랍이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 했을 때 소라개, 집게를 얘기를 합니다. 그 개. 근데 이 개가 일본에서 이 개 한 마리를 목격을 했는데요. 자기 이제 크랍이 자기 집, 집으로 삼는 거죠. 셸이. 자기 집으로 삼은 그 뚜껑, 뭐 껍질 이런 것이 우리가 버린 예를 들면 그 병의 뚜껑 있죠. 병의 뚜껑으로 자기의 집을 삼아서 조개 껍질을 이렇게 들고 삼고 있는 것을 앞에 사진처럼 본 것이죠. 자, 이 사진작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뭐 약간 감동, 감명을 받은, 인상 깊었던 거죠. 이렇게 생활을 하다니. 이 소라개들이 그 환경, 이제 막 인공적인 쓰레기가 몰려오는 이런 환경에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적응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이죠. using the valuable ocean trash for survival. 그렇죠. 말이 좋아서 그냥 bottled cabbage지 사실은 바닷가에 떠다니는 쓰레기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자기가 써볼 수 있는,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돌아다니는 바다, 해양 쓰레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존, 자기 집으로 삼은 것을 보고 참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눈여겨본 것이죠. 하지만 이 사진작가분은요, 또한 마음이 좀 슬프기도 했대요. 그렇죠. 이건 사실은 갈비지니까요. 얼마나 많은 해양 쓰레기들이 매년 바다로 버려지는가를 목격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. This inspired miller, 이것은 즉 이렇게 하미 크래비 쓰레기를 이용해서 집을 삼는 이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도 기쁘면서 슬펐던 이 사건은 miller 씨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. 어떻게 했을까요? To go all around the world's shores to see what he could found. 자, 한번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 바닷가를 다 돌아다녀 보자. 그래서 뭘 찾을 수 있을까? 내가 또 어떤 그걸, 집으로 삼고 있는 캡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. He found craps using all sorts of trash. 결과적으로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이용하는, 사용하는 이 개들을 본 거예요. Ranging from, 우리가 이제 보통 범일, 뭐뭐에서 뭐의 일기까지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. Laundry detergent caps. 자, 세탁 그 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세탁물 세제 뚜껑. To plastic measuring cups.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측량컵 같은 거 몇 미리, 뭐 몇 스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어떤 컵이나 캡 이런 걸 이용해서 자신의 쉘을 삼고 있는 크랩을 많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네, 우리, 네, 계속해서 볼까요? Over the years, I continue to find more craps with trash homes. And I realized it was a serious problem, Miller said. 자, 이 Miller 씨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나서요. 수년간 계속해서 이, 말하자면 쓰레기 집을, 쓰레기 껍질을 가지고 있는 개들을 정말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. And I realized, 깨달았어요. 어쩌면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For hermit crabs, they need shells to protect their shoved abdomens. 이 집게들에게 있어서는요. 그들의 이 부드러운 이 뱃살,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껍질, 집이 필요한데요. To raise awareness of this environmental hazard.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정말 이 환경의 문제, 심각한 위기를 좀 인식을 일깨우다라는 표현이겠죠. 여기에 대한 의식을 사람들에게 막 일깨우기 위해서 Miller decided to take pictures of these garbage-fitted crabs. 그래서 이 쓰레기에다가 몸을 딱 맞춰서 들어가 있는 이 개들을,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레기를 집으로 삼아 살고 있다.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하고 싶었던 거죠. To inspire, 목적이 뒤에 나왔습니다. People around the world,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To care more about nature and our planet.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행성인 지구를 좀 더 생각하자, 좀 더 아끼자라는 그러한 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더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또 이 적응력이 놀랍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saddened by this phenomenon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좀 슬퍼지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. 오케이, that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